완전 물갈비. 나도 물갈비. 무조건 물갈비.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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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킨이지. 무슨 소리야. 치킨이지. 면보단 대기지. 갈리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삼계탕을 먹는데 삼계탕에 육즙이 쫙 터지는 거지. 개인적으로 민서가 추천을 막지면 안 나요. 어 맞아. 안 밀리긴 해. 아니. 민서가 쏘는 걸로 가자. 그래? 민서가 쏘는 걸로 가자. 민서가 쏘는 걸로. 오토놈이 할게요. 오토놈이 할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림픽입니다. 드리밍이 추천하는 음식 월드컵!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어려운데? 난 무조건 스테이크야. 스테이크지. 그렇지. 스테이크지. 지금 제 앞에서 스테이크를 좀 보내주신 거예요? 면보단 고기지. 근데 고기 먹을 땐 또 탄수화물 먹고 싶은데. 가격차에 봐. 고기인데. 스테이크. 스테이크. 비싼 버섯. 뭐라 그러지. 트러플. 트러플 파스타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아 파스타. 너는 스테이크라면 무조건. 너는 스테이크라면 무조건. 네. 스테이크 좋아요. 뭐야? 그럼 스테이크로 갈까요? 스테이크. 스테이크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스테이크 고르겠습니다. 네. 물갈비하고 타코가 떴는데. 완전 물갈비. 나도 물갈비. 물갈비죠. 무조건 물갈비. 나는 타코. 타코도 맛있긴 한데. 나는 타코.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물갈비가 너무 맛있어 보여. 타코가 맛있겠다. 아니야. 타코도 맛있긴 한데. 난 물갈비가. 내 취향은 타코. 나도 나도 타코. 이게 많이 갈리네. 물갈비 손. 물갈비 손. 타코 손. 타코. 형 뭐예요? 둘 다 물갈비인가. 물갈비. 물갈비. 물갈비로 가죠. 저희 물갈비 하겠습니다. 타코도 고기인데. 더 고기스러운 거 있잖아. 곱창이지.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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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지. 곱창. 떡볶이 너무 맛있는데. 메인으로 곱창이지. 저기 있는 대창이 지금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우리가 접근성이 쉬운 건 떡볶이긴 해. 평생 만약에 하나 못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떡볶이 안 먹어도. 너무 진지한가? 곱창이다.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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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재75. 곱창이살하는 роз.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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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선택하실 사람. 곱창. 곱창. 저거는 곱창가 궁금해. 어 맞아 계란에 찍어먹는 거야 셔프의 소중한 식탁 피아네 두 조각 먹어놔야지 물려 맞아 맞아 난 스키야키 저번에 몇 달 전에 먹었는데 몇 인분 먹었는지 모르겠어 스키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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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야키로 가겠어 돈까츠야 돈까츠 맛있지? 여러분 카레로 갑시다 난 돈까츠 난 무조건 돈까츠 난 돈까츠 난 원래 나 카레 안 먹잖아 제가 나 먹을 때 잘 먹고 아 그거는 그렇네 저는 평소에 제가 시켜먹진 않거든요 카레라이스를 근데 돈까츠는 자주 시켜먹어요 근데 렉스가 카레를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해서 렉스가 맛있는데 잘 시켜먹어 렉스 근데 카레 라이스야 이건 돈까츠 돈까츠 하자 돈까츠 돈까츠 진짜 자주 먹었고 오 꼬모 미야키라 이거 전혀 안 먹어봤어 민서가 쏠 테니 말 그래? 그럼 민서가 쏘는 걸로 가자 민서가 쏘는 걸로 가자 민서가 쏘는 걸로 가자 저는 다 맛있어 저는 다 맛있어 근데 쌀국수 맛있어 쌀국수 쏴? 쌀국수 쏴 난 민서가 쏘니까 못 많이 쏴 민서가 쏜대 얘들아 그럼 쌀국수 다 쏟네 쌀국수로 가게 쌀국수로 가게 그러면 쌀국수로 민서가 쏘자 민서가 쏠 일이 없어 라면 맛있어 라면 맛있어 와 라면네 치킨 어 나 라멘 나 라멘 야 치킨이지 야 무슨 소리야 치킨이지 라면이 진짜 맛있어 라면을 맨날 먹을 수 있잖아 라면이랑 국물이 끝내줘요 그러면 하나 둘째 라멘 오 이렇다고? 라면이랑 라멘 쌀국수 살면서 치킨 많이 먹었어요 라면 많이 먹었어 그래 진짜 라면도 많이 먹었어 나도 라멘 라멘 라멘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정말 라면 잘 먹었어 라면 맛있어 나 라면이 좋아 야 라면이랑 스테이크인데 비교할 게 안 된다 아 무슨 아까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은 단백질이 이길 수 없다며 스테이크 선 스테이크 스테이크? 그럼 스테이크로 가자 스테이크 근데 왜 스테이크가 압도적인 게 아니지? 아니야 나 스테이크 많이 좋아하진 않아 돈까츠랑 나도 스테이크 나도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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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스테이크 물리는 여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테이크는 이제 고기도 좀 연하고 채도도 많아가지고 아 근데 나랑 가는 돈까스 맛집 있거든 내가 아는 거기가 진짜 안 물려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민서가 추천하는 맛집은 안 가요 말이야 전지야 진짜 다들 민서는 걸러야 돼 그게 미슐랭이 아니야 저는 고급인 맛이라 잘 안 맞네요 이분들과 저희가 사부샤 좋아해서 스테이크 맞아 저는 가성비 스테이크 나도 스테이크 곱창 대 쌀국수 곱창이지 곱창! 사이복수! 당연히 곱창이지 사이복수 곱창이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쌀국수 너무 맛있는데 지금은 약간 저 저 기름기 가득한 대창이 너무 먹고 싶어요 쌀국수 가면은 저거밖에 안 먹잖아 근데 곱창집 가면 당연하지 야 볶음밥도 먹고 라면 라면 어딘지 알겠다 어딘지 알죠? 그래 순두부찌개도 먹고 그래 라면도 야 거기 맛있겠다 그렇지 맛있겠다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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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곱창 이에서 없어 맛있겠다 와 이제 4강인가? 아 8강이네 삼계탕인데 물갈비 나는 물갈비 할래 삼계탕 저거 닭 뜯으면 안에 밥 나오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저는 물갈비는 안 먹었는데 일단 갈비가 들어가는 갈비라는 글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믿어야 돼 갈비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난 개인적으로 물에 빠진 흰 닭을 별로 안 좋아해 어제 나한테 얘기해줬어 나 백숙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다수글로 물갈비 옷닭은 가끔 먹어 사랑이에요 와 스키야키도 못 잡고 스키야키여 나 스키야키 나도 스키야키 나는 곱창 나 지금 뭔가 물에 담궈먹고 싶어 지금 스키야키 아 근데 진짜 스키야키가 진짜 안 물리고 어 맞아 안 물리긴 해 오늘 끝나고 샤오샤 먹자 아니 아 진짜 혀비 형 진짜 웃긴 거 알아? 나 오늘 메이크업 봤다가 허거가 좀 빠졌다 허거 맛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 혀비가 아까 저녁에 준호랑 허거 먹을 거라던데? 이러면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 소홀메이트예요 어 그래서 나랑 허거 먹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 맞다 오늘 스키야키로 스키야키 스키야키 하겠습니다 물갈기야 스테이크 나 물갈기 나 물갈기 스테이크 나 스테이크 별로 안 좋아해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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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솔직히 스테이크 좋아해 스테이크 이름 하나 스테이크 선? 근데 지금까지 고집으로 스테이크 안 올랐는데 스테이크 이거 압도적인데? 스테이크로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해 나도 입이 고급지네 스테이크 아 결승이다 스키야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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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냐하면 봐봐 단일 메뉴로 봤을 때 너 스테이크가 더 안 물리고 맛있게 먹겠어 스테이크가 더 맛있게 먹겠어 스테이크가 더 맛있게 먹겠어 스테이크는 삼시 세끼로 먹을 수 있어 나도 그럴 줄 알았지? 야 내가 저탄고지 할 때 스테이크 삼시 세끼 먹었다가 내가 며칠 전에 스테이크 먹었는데 남겼어 야 근데 남겼어 별로 안 비싼 거 먹었겠지 아니 난 비싼 거 먹었어 비싼 거 고기만 먹으면 생각하면 얼마나 퍽퍽하겠어 에이 아니에요 아니 저거에다 필라프까지 시키는 생각해 필라프 없어 필라프 없어 저 스테이크만 먹어야지 무조건 스테이크만 먹어야지 무슨 필라프야 절대 물도 못 먹어 야 스테이크 해 그냥 스테이크 해 그냥 스테이크 소 스테이크 소 스테이크 소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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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런 메뉴는 스테이크다 스테이크 근데 진짜 신기한 건 한 번도 만쟁일치고 없었어 아니야 곱창 곱창 취향이 다양한 거지 아 그런가? 곱창때 좋은 거지 저 히스테이크 주참호 넌 안 먹어 맞겠지 주참호 넌 안 먹어 맞겠지 어떻게 했어 아니 난 진짜 안 먹을 거 같아 식사를 하실 때도 저희를 생각하신다는 게 담돌이네요 맨날 이걸 들고 다니는 것도 진짜 밥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 맞아 그건 진짜 맞는 거 같아 저는 항상 그래요 밥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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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는 거 너 열어주는 거 우리 드리핑 드리핑과 드리밍이요 솔직히 밥 먹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 맞아 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준호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저를 먹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물어보는 친구이기 때문에 맞아 준호가 이걸 보면 당번에 메뉴를 고르잖아요 여기 나온 메뉴를 한 번씩 먹어봅시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좋은 메뉴얼이 되었어요 나중에 꼭 저 맛집은 저희가 나중에 꼭 저 맛집은 저희가 민서가 쏘는 걸로 민서가 쏘자 민서가 쏘자 저랑 합의가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거 야 오오 저기 드리밍이 말한 건데? 아 당연하죠 저는 살 수 있어요 사야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바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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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